야 이거는 동작 중입니다 안해라 룩사님은 그냥 저요 그냥 생각하지 마라 아니 이거를 대놓고 들어올 수가 있나? 말이 되나? 아 나 알리로 갈라 그랬는데 일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 만약에 너가 들어왔으면 육사님 들어왔으면 육사님 먹었을거야 저거 안냈을걸요 다른거 그러면 저쪽이 먹잖아 1상 안내고 다른거 막 끝으로 내시겠지 나이사로는 3번 먹었어 난 진짜 그게 걱정됐어 다른거 내실까봐 이 지면은 최악이 뭐냐면 돈 잃은거보다 해설들어야돼 해서를 들어야돼 해서를 들어야돼 해서를 들어야돼 난 진짜 잘하십니까 다른것으로 내실줄 알았어 야 쓸쓸쓸쓸쓸 약간좀 들어간다잉 한밤에 한밤 끝났을때 누가 온나 봅시다잉 아이 장짤 장깔려서 아잉 아잉 장깔려서 아잉 저게 죽었고 하이 아잉 장이 아니고 광깔려서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3있어요 3 3있어요 동숙님 동숙님은 잘 모르겠고 룩삼님이 떴어요 룩삼가 멍구사옥은 룩삼님이 암행어사 한번 또 해보고싶은가고 동숙님은 나댁을 쳤어? 니가 왜 넌 왜 아니 저거 없어요 아니 저요 내가 어떻게 줘 니가 왜 빠지는데 아니 니가 왜 빠지는데 하프 치는거 보니까 뭐 떴어 하프 치는거 보니까 진짜 알리정도 뜨는거 아냐 아니 저 떴어요 어 어 아 아 아 진짜 잘했다 어 아 룩삼님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 저 진호도 사실 호구인데 제가 워낙 호구인데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세요 그냥 보이는대로만 치세요 아니 이거는 갈만했어 얍얍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나는 나는 내 끝이었는데 내가 아까 그거 다 했어 저 약준마한테 저 이번에는 제가 잡습니다 암행어사 먹고 기분 좋았죠 호빵맨 살 바짝 올랐어요 지금 종수 암행어사 아 근데 암행어사 상팔은 상팔은 암행어사 못잡아요 종수 암행어사 갑니다 달려요 아 아 종수 아니야 종수 아니야 종수 아니야 아니 이거 종수 아니야 종수는 일단 안 돼 종수 아니야 종수 아니야 아 일단 와보세요 아니 누군가 떴어 지금 누군가 떴는데 얌얌님이 떴을거 같은데 나는 얌얌님이 떴을거 같은데 나는 얌얌님이 떴어 얌얌님이 구사야 구사야 구사 구사 멍텅구리 구사 멍텅구리 구사 멍텅구리 구사 멍텅구리 구사 이 자식 아니야 이 자식 광땡 아니야 아 이거 멍텅구리 구사인데 멍텅구리 구사야 근데 난 어차피 여기에 1억 7천밖에 안 담은거가지고 죽으면 되는데 야 이거 내가 봤을때 구사 구사 망통 나이스 아니 그냥 박상잇떠러 아니 우리가 호군줄 알고 아니 망통 망통도 아니고 망통도 이거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땡인지 안보여졌다고? 땡이면 보여지야되지않나? 땡껏 물어서? 아 보여줘도 땡까면 안돼 아 그래요? 응 따라갔을때만 보는거야 음 아 아 이번엔 들어왔네 와 야 아 어 이번엔 들어왔어 그게 거기 쓸래가 없는데 근데 나도 그냥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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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냥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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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삼자 진짜로 다같은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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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인지 아닌지 한번 봐요 나 하프만 누를걸 계속 어 나 0번 고정이야 그냥 1팔이네 저거 1팔이다 1단 선조 나 라곤이야 여기 응 1번 라곤이야 0번이야 나 두배 얘기했어요 어 광땡 굿땡이요요 굿땡 굿땡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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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델까로 샌데로 잡았네 광땡을 굿불하고 땡자리로 면막을 아 또 희살들어야돼 아 아 나이스하더라고 그냥 나이스하더라고 나이스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가볍게 아니 저 타일랜드 왜 자꾸 다 들고있는거야 사람들이 저는요 참고로 국가시용이에요 국가시용 전 참고로 광을 깐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광이구나 있을거에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와 친척맨님도 지금 연기의 연기를 연기를 하시는거야 저게 산발광땡 코스 전 지금까지 광을 깐적이 없습니다잉 아니 아까 광깐도 봤어요 광을 깐적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제 기억으론 없어요 제가 전략적으로 광 뜨면은 숨겨요 이놈이 약간 안좋은거 아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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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숨겼 숨겼어요 몰래 숨겼어요? 아니 아무튼 하씨 오땡은 아니다 오땡인데 콜치지 않았을거야 근데 이렇게 아씨 하프 어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약간 텅주고 하프 아 뭐지 뭐 일단 분석해요 룩삼님은 그냥 자기패나 보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룩삼님은 자기패보세요 아니 서로패를 공유해요 예 싸다 이거 잠깐만 엄청 내가 왜 저패를 공유해요 패를 공유하면 안 되지 내가 하 창맨님 아니 저 그렇게 막 내가 졌어 으아 뭐야 당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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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가 오늘 일 낸다! 나이사! 아니 어떻게 광을 깠는데 하프를 쳐? 갑시다! 아니 광을 깠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갑시다! 또, 또 광 안 깠는데? 어떻게 굿댕이 하프를 치지? 이거 레알 탑 맞았네 하나 잡아 얻어 걸렸어? 종식아 고웠다 너 없었으면 난 죽었을 것 같다잉? 나이사가 일냐? 아, 이래서 저 찾으신거에요? 아, 너밖에 없어 나는! 자, 무슨! 침착맨님! 네? 아, 침착맨님은 뭐 룩사님은 제 말만 따라 하라고 하셨으면서 저는 침착맨님은 점점 없어지는데요? 뭘 따라하라는건지 잘 닥신들은 닥신들 동의잖아! ㅋㅋㅋㅋㅋㅋ 당신들이 충천한 거잖아요 아 뭐야 아 내가 먹는 건데 웃느라 하긴 하긴 삼촌은 못해 줄 수 있어 삼촌은 아 웃느라 못 먹었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아 시청자님 백만 양만 좀 줘요 아 좀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아직 계좌이체 할 수 있지 뭐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아니 살아만 있으면 기회 넣어놔 살아만 있으면 기회 넣어놔 내가 봤을때 얍얍으로 1,7 1,7 1,1,9,7 너무 딱 맞힌거 같은데? 독사야, 독사야, 독사 독사야, 독사 광만 노리고 있어 살아만 있으면, 살아만 있으면 기회 넣는다 독사님 독사님만 따라갈게요 저만 따라간다고요? 제가 달리면 올거에요? 네 아니 광이 깔렸는데 왜 콜을 해 생각을 하고 하세요 땡깐만 좀 가져갈게요 땡깐만 이거는 이건 준비가 뭐 같은데? 이거는 1도 없어 하프칠걸 하프칠걸 땡잡이 하프칠걸 뭐야 사부 어? 하셔하셔? 오케이 아니 이건 민희야? 오케이 동창맹님 아 나도 할걸 아 나도 할걸 아 나도 할걸 아 3,000원에 나도 할걸 3,000원에 행복할걸 아 루사님 따라갈걸 근데 이판이 하프 다돌리면 커요 아 안 따라갈걸 이거 따라가면 안되네 위험하다 아 루사판 두장인데 이렇게 달린다고? 아 억을 태운다고요? 우리 가야지 한 명 보여야지 태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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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사님 태우세요 아 루사님 태우세요 아니 루사님 태우세요 아 저는 죽어야 될거 같은데요? 먹었지 아메오사요 아 먹었다 뭐야 뭐야 아메오사는 뭐야 그냥 저게 높아보이는거야 그 코스라 아 그냥 이름이 있어 모임 두장에서 아메오사로 재판에서는 아메오사는 아메오사는 못해 아메오사는 못해 저 광깠어요 광땡에서 드리고옵니다 이번에 아메오사 오면 인정해드립니다 이번에 아메오사 오면 인정해드려요 이번에 아메오사 오면 인정해드려요 아메오사 남콜만 죽었어 야 그러면 진짜 부담하네 또한테 말 cum 진 today 광이 안돼 모잠프 로용 생기고 광깐 사람이니다 축하 이럴까 이걸로? 그걸로 크리스마스 하나 Elis 이 정도면 일단bar 나 빠졌는데 내가 7땡이니깐 아니 완 아 이건 안되겠다 4명 아니면 지겠다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계속 죽으시네 그냥 아 3명 있네 알리 3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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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딱 3땡을 들고 있었어 나는 땡잡이나 제발 해설하지마 응 좋았다 잘 잡았다 아 나 매번 섰다할때마다 암영호 3번씩 다 잡히나봐 나 옛날에 풍얼냥님한테도 잡혔는데 야 역시 동숙이니까 잘 풀리네 배가 와야지 형님 그 너밖에 없어 신창맨님 예 예예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 판이 괜찮거든요 룩사님 껴서 들어가도 돼요 네 껴도 돼요 여기서 하프를 더 치세요 네 시X 시키는 대로 한수도 안할꺼 없이 왜 물어봐요 뭐지? 왜 또 쟤까지 아프지 아 근데 형도 죽을꺼잖아요 집착뱅도 죽으실꺼잖아요 내 마음이죠 내 돈 내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죠 디보시이군 형 어? 구땡 같은데? 뭐지? 구땡이야? 어? 아 뭐야? 니가 구구구구가 있는데 뭔 구땡이야 아 또 멍청한 또 멍청한 소리 아 56억 오 하 아니 아니다 이게 사람만 있으면 기회 나온다 아니다 사람만 있으면 기회 나온다 아니다 사람만 있으면 기회 나온다 살아만 있으면 기회 나온다 집중해 집중해 아니 어디세 맛있다? 밥불 1점 아니 불을 넣어 아니 당분이 있었어 와 이거 나도 긴가민가에서 따라갈 뻔했어 침창원님 관전자 설정 하셨어요? 돈이 줄지 않고 16억에서 관전자세요? 시발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잠깐만 일단 삽시다 자자자 잠깐만 아 나 뇌절 온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뇌절 온다 잠깐만 오르라 내리라 케 하프에 손 올리고 있었는데 호프에 손 올리고 있었어 나도 감았어 야 역시 50만 분전이야 나도 감았어 형님 털수 형님 또 털리시려고 좀 동수가 형님 니가 좋아져 아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뇌절 온다 뇌절 온다 나 뇌절 온다 아 나 잠깐만 아 나 스틴팩 좀 저 스틴팩 좀 할게요 아 잠깐만 아 그래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렇지 야 뇌값 얼마야 이번에 야 1억밖에 안줘 나 14억 줬는데 아니 형님 아니 형님 형님 형 이미 30억 털렸습니다 형님 30억 아니 이거 아니잖아 형 이미 털린 상탭니다 형 이미 털린 상탭니다 광 깠어요 광 깠습니다 이번에도 광 떼로 이게 흐름 있어요 하아 하 República ур ac 어 아 그래도 저는 죽을 수가 없어요 ric ad 강땡 켰라 하푸 두 바퀴 돌리니까 계속 죽어도 돈이 줄긴 하네 흐흐흐흐 하하 확실해? 그럼 1,3으로 갑시다 그거는 확실해요 1,3으로 가세요 1,3 뭐야? 아니요 아니요 뭐라도 좀 하시라고 뭐라도 좀 하시라고 아 6 빠졌다 아 아 6 빠졌어 아 너무 침착하신대? 저 지금은 반땡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하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두바퀴 지금 두바퀴 하프지 자신없음 죽든가 갑니다 두바퀴 일단 하프 오 이런 오케이 3들고있나? 자 7댕 갑니다 7댕 진효야 죽을거지? 아니야 안 죽을건데요 어? 자신있음 들어오신가?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니 저기 3,8 3들고 시작한거 같은데? 저쪽 나는 나는 진효할 때 질문하고 던졌어 안된다 싶어서 던졌어 나이스 야 야 야 야 사람 내가 들고 있었어 야 내가 아까 땡값이 14분 빨렸어 어 14분 빨리고 나면 못달아가 어 아프 잘달았다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흥패부리면 안되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 땡값 철저는 어떻게 되는거야 판돈 판돈 판돈에 비례해서 판돈에 비례해서? 아까 판돈 엄청 20억 넘었잖아요 돌아삐겠네 거의 판돈 반일걸 유야 다음판에는 방금처럼 안넘어가 자시안해 내가 삶 들고 있었어 진짜로 자시안해 이제 오케이 이번에는 아이디로 깔끔하게 먹습니다 오케이 저기는 멍사구고 전 들어갑니다 들어온다고? 뭔데 들어와 여기는 땡잡이고 뭔데 들어와 니가 전 자신있어요 따담 따담이면 땡잡이네 여긴 땡잡이야 사고로 가지 너 사고 맞지? 사고 맞지? 뭐 들어올래? 나 굿댕인데? 나 굿댕이야 그럼 땡잡이만 죽어야되는데 그럼 넌 빠져 쟤 뻥 한 번 맞들린거 같은데 쟤 너 올라면 와 나 굿댕이거든 너 살려주는거야 너 확인 한 번 해봐야겠어 너 전파부터 너 확인 한 번 해봐야겠어 너 사고지 연속으로 둘 수가 없어 아 그래 야 미쳐놔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결과적으로 잘 죽었다 미안하다 족 McKenzie 저 motorcycles 쇠쇠쇠쇠쇠쇠쇠쇠쇠 002 지 만들기 진짜 Finding 죽을 수있다 다 죽었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하프 피우님 죽고 죽어 죽고 동숙님 하프치고 나는 여기서 자 나는 자 자자자자자 자 아니 뻥 한 번 치시면 내가 안되겠다 어 아니 고민하는 척 고민하는 척하다가 못눌렀어 뱅잡이 노리고 얘 끝내길 바랬는데 내버리나 그냥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온다 살아만 있으면 기회는 온다 기회는 온다 버티면 버티면 돼 안 뜰 때는 버티면 돼 버티면 언젠가 온다 기회는 온다 기회는 온다 보티내 보티나 보티나 보티내잔 보티나 보티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먹으면 안 돼 내 건데 이거는 이 정도면 하시는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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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1 2 3 4 공수계를 불렀어 아 깔린게 안 좋은데 깔린게 안좋아 깔린게 안좋아 깔린게 안좋아 그러다 다다 지금까지 심정해서 침착변이 올라왔다 어? 갑자기 진우가 나때 말을 거는게 지금 진우가 지금 침착맨이 왔어 6홀한다고? 이거 싸니까 한번 가보자 6,5야? 세이 너 4구지? 너가 정체인거 아닌가? 들어와! 들어올 달을 와 임진우 잡았어 지금 저 펑크가 아니야? 침착맨이면 뭐다 뭐라서 근데 얌얌이 올거야 아마 6이라서 아 죽을래 휘이 뭐다 뭐다 저 굴땡이야 뭐 때리면 죽는거야 근데? 아 죽어 아 죽어 죽어 아 새끼 안되겠어 확인을 했네 아 왜 자꾸 확인을 해 사람을 했으면 기회는 온다 사람을 했으면 기회는 온다 아 왜 자꾸 확인을 해 아 왜 자꾸 확인을 해 갑자기 동숙이 형 죽었다 이러는데 돈 제일 많은 야빠라 먹으려고 야 이 놈이 새끼야 사람을 했으면 기회는 온다 아 정말 안돼 사람이 새끼야 뻥카 한 번만 아 깨있봐 갑자기 동숙이 형 죽었잖아 왔다 야 니들 야 니들 어디까지 갔지 태국 갔다 오지 않았냐 안걸러 달래ص했대 흐흐흐흫 어제까지 펜스틱으로 아니 아니 강돈 부터 이랬어요 강돈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래요 그리고 광이 하나도 안빠졌네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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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높이 털이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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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병건이는 계속 죽는INS 근데 12억밖에 안 남았다 평태야 엥 에 아 임마 에뛰 이렇게 오바좀 하지마 눈에 보이는거 광이 하나도 안빠졌어요 아... 아... 왜 자꾸 뻥카를 쳐 요수기 좀 해봐야 왜 이렇게 뻥카를 쳐 왜 이렇게 뻥카를 쳐 아 확인해보자 내가 니꺼 한번 팩 까볼게 응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야 확인은 내가 한다 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 뭐야 말이야 오 땡 오케 아니 이렇게 오면 나는 좀 그렇지 칭찬맨님 안오나봐요 아직 11억 되셨는데요? 좀 종료하다가 이러다가 한자릿수 가시겠어요 이러다가 오 땡 자 이번에는 장떼 들고 갑니다 아까 옷 때 입었던 장떼 어 밧줄 너무 태우시는데 아니 칭찬맹님 죽긴 말하셨는데 왜 11억이 되셨지? 이거 하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셨나 보는데 아 잠깐만 어디 가셨나? 어디 가세요? 나가기 예약하셨는데? 형은 어디 가? 아 잠깐만 지금 갔어요? 형! 아니 그래도 돌릴 거는 돌리셨어야지 왜 안돌리고 그거 얼마 아끼시겠다고 아니 그거 얼마 아끼시겠다고 돌리다가도 나가세요 야 너 머리도 안돌리고 삐자 뿐인가네 응 아 또 돌리시고나서 해야죠 야 좀 그랬다 아니 뭐 얼마 아끼신다고 돌리시다가 아니 나 이번판 아니 이번판 싸구리판 아니야 아 이거 싸구리판 아니야 정수빈아 또 나랑 나야? 어 나랑 나야? 아 죄송합니다 아 오줌 오줌 아 오줌 오줌 죄송합니다 오줌 아 이거 내가 먹는건데 아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온다 하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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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줌 오줌으로 열어 살렸다 그죠? 아 오줌 아 진짜 아 아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야 야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아 섰다가 장난이야? 아 아 아 아 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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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너무 선 넘었다 속으로 생각해 너무 선 넘었다 내가 천만원 아끼실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집중해 집중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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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다 공격적으로 해 아니 나 사팔만 땡이던데 니가 나가가지고 돈이 났는데 오줌을 그냥 싸서 말리던가 동숙형은 오랜만에 뛴 거 같고 나는 안찌면 안달려 콜까지만 콜까지만 해 콜까지만 해 어 땡 잡고 어 한 번 봐봐 한 번 봐봐 흠 여기 앞에는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큰데 둘 다 옆에 두개 꺼내거나 동숙형은 육대 어 어 어 뭐야 심창민님이 받았다고? 땡 잡이로 낼게요 어 어 먹었다 이거 먹었다 어 어 심창민이 아 어 어 하 하 하 지 흐흐흐흐흡 저건 섰다가 아냐 아니 저건 섰다가 아냐 그냥 아기다툼이야 아기다툼 어 오오 기사에 생겼다 진짜 아 회강반전즈로 정숙아 그렇게한거 아니야 nell isti 아 자 아 그럼 앗 앗뒀어 그냥 앗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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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살인거 됐네 맘 깐티임무요 저형 10억클럽 가입했어 방금 10억클럽 가갖고 원래 10억클럽 가면은 말이 좀 없어져 시력증 걸렸어 시력증 걸렸어 어 말이 좀 없어져 김성태 그만해 아 모독강 뭐야 뭐지? 롤러코스터야 김성태가 그 비행기에서 무슨말인지 아쉽다는데 진짜 잠깐만 장거리가 조용하다 장거리가 장글도 조용해 따당 따당 아 죽어야겠다 이거 죽어야지 아씨 왜 왜 아 장글도 조용해 진짜로 아이고 그냥 받아야겠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괜찮하지 10봉 남았어 3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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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땡으로 들을까 사땡으로 진짜 날 먹었는데 왜 그러지 삽고 남았어 사모 12억클럽 Ok 섰다를 모욕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잠깐만 내가 문득등 생각인데 우리 지금 치는거 이거 돈 동숙형으로 돈으로 치는거 같은데 아니 사땡이면 죽어야 되는데 왜 따라오는거야 아니 왜 하프를 쳐 형은 들고 계시잖아요 그 5만원을 어 난 아직 들고있지 저 자리가 안좋더라구 나는 요번에 따가지고 내년에도 해야겠다 장이 있었나? 룩삼아 형이 저번에 200억 있었거든? 해킹당했어 아이디 다시 봤어 저도 아이디 해킹 해킹되면서 피우꺼 빌린거에요 나 진짜 개빡적 한게임에 전화했는데 회원가입도 안되요 이것도 해킹을 해? 그 200억 중에 반은 푸랑이 했니꺼였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뜨는거야 알리가 먹어라 알리가 먹어 아 이사람들 너무 안 뜨는거야 아니 이럴때 이기때면은 뭐야 뭐야 왜 손실한도 임박은 뭐야 그 외떤 뭐야 이거 아니 땡깡 살아가있으면 기회는 온다 살아가있으면 기회는 온다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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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가 딱 작년에 그랬어요 기회는 온다 더이상 충전이 안되 내 돈을 내렸으면 했다는데 왜 나를 더이상 충전이 안되 피니티드를 해시켜 더이상 충전이 안되더라고 더이상 충전이 안되더라고 개정한다 다른 개정도 안돼 다른 개정도 아 이거 주민 아 주민 공유야? 어? 뭔데 그러는게 본인 명의는 다 안돼 형 그거 17억 되게 소중하게 써야겠는데요? 아 얼마까진 5만원까지 밖에 안돼 한 번에 이게 그거 막아놓는다고 그거 막 파는 사람들 막아놓는다고 어? 맞아맞아 하프요 뭔데 그러는게 어? 하프? 아 뻗다 형 육댕인데 그니까 다시 무조건 따야돼요 형이 한동숙이 여기서 들어오면 좀 안돼 육댕이에요? 여기 사고일수도 있고 4댕일수도 있고 4댕인데 뭐 어? 뭐야 저거 뭐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이침 잘 빠졌다 동생 빨리 야 이거 뭐지? 뭐지? 동생 옆에 먹이시켜요 빨리 하핫 동생 옆에 빨리 불러요 하핫 야하핫 요거를 뒤져갔다 한번 또 하핫 하핫 흐하핫 흐하핫 육댕 사땡이었나 봐 맞아맞아 하프를 안칠수가 없어 저거지 육댕이야 태욱가족도 친해졌네 아하핫 너밖에 없다 하핫 고맙다 고맙다 호흡기 달아줬다 진짜 흫하핳하하ㅎㅎㅎ 약간 회복한 거 같은데? 약간 회복한 거 같은데? 그게 개돼진가봐아! 흫흐흫흐흫흫ㅎ 활용 있다가 십삼, 십아억대딴가 이십억대가 기분이 좋아아? 다행이다, 근데 먹으리나 하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불필하다, 근데? 다들 좀 후렁후렁하지 않아? 이제 좀 도네 아, 짭팔이 들어와 이건 뭐야? 다잇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으음 요건 제가 먹습니다 자 흐름 갖고 왔어요 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섰다 너무 이상하게 치는데 진짜 헷갈리게 하지마세요 제발 정상인처럼 치세요. 저 헷갈리니까 3, 1 얍얍이 또 광 까고 또 또 그 땐으로는 좀 해볼 것 같은데? 나한테 여기 하나 있어 아이구야 이거는 뭐지? 이거는? 어허 심리전 싸움? 7과 9와 광해 싸움이라 32억이랑 25억 30억 지닌다 한 번? 어? 7구광인데 이거? 심리전 싸움인데? 코 하파면 더 쳐야 하파면 더 쳐야 코 아니 형 아 난 아니야 아 진짜 3파리다 난 아니야 땡잡이에요? 어? 가보 난 아니였어 어 이게 땡깡 어 형은 아니야 얌얌님은 뜨면 시끄럽고 안 뜨면 조용함 자 자 정상인처럼 정상인처럼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하파 옥삼.. 광꽂네? 광있어? 총단 빠졌네 아 저 A ALLEY로 먹께요 네 ALLEY 정도면 양호하지 옆에 그거는 다른 사람이 까서 예의사 안 까줬습니다 아니 1, 3은 광 땡이야 알리가 아니라 내가 2 땡인데 어떻게 알리가iennent 아 아 하핳 내가 2등인데 어떻게 알리가 되지? 죽어 죽어 쟤가 죽었으면은 하프 뭔데 그라는겨? 하프 왜 왜 왜 왜 자꾸 날 불러? 나 알리인가 본데 내가 2등인데 니가 어떻게 알리가 되지? 암행어사인가? 암행어사인거 같은데? 암행어사인거 같은데? 암행어사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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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으니까 따라온거 같은데? 바꿨나봐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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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핫스토프로게이머야 야 야 쟤가 다 빨았어 얘 4억돌고있지 않았나? 언제 이렇게 빨았지? 아 난 조용히 다 빨았지 내가 1등이야 지금 아니 야 눈뜩후매였네 암행어사인거 아니 잠깐만 아 형도 거리 사면 입고와가지고 갑옷같은거 내치지 갑옷같은거 아까 그럴려고 그랬는데 아니 쟤가 1을 빌고 있으니까 아 야 다른거 막 독사 이런걸로 낼까봐 어 그런걸로 낼까봐 어쩔수가 없었다 그때 어쩔수가 없었다 오케이 이모파 빠진다 야 저거를 비켜가네 죽었어 죽었어 야 하시스턴이 진짜 도움이 좀 되나보다 아 되지 거 천벌 없는척하는게 얼마나 중요한것인데 야 그렇게 말하면 엄마 철수형님도 왜이렇게 철수형님도 도가돼 도가돼 저희는 그냥 천벌이 없었어 블러핑할 수 없었다고 독사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근데 이거 다 동숙이도 아 동숙이도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어 경훈이 현장 흐흫 아 흐흫 하프 하프 하프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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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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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 오땡이 제일 애매한 땡인데 오땡으로 난 먹은 기억이 없어요 오땡으로 오땡은 진짜 제일 애매해 항상 달콤하나 오땡이라고요? 아 나 오땡이지 오땡이라고요? 왜 너 뭐 잠땡이야? 아 잠땡은 아닌데 어? 병건이가 없어요? 형님이 핫플을 친다고? 아얼리 그러면? 아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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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아 생각만 한다는게 죄송합니다 생각만 한다는게 어 이거 잘 뺀거 같긴 한데 어 뭐지? 왠지 속으로 구역을 끌을 수도 있어 광땡 들고 있다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아 오로 먹어본적이 없어 오로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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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요 동식형 좀 있으면 심어놈을 가겠는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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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흐름 왔다 또 그래서 니 또 그렇게 오늘 정보지기 전에 들려놔 장 내가 그렇게 겉으로 깔아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장 그렇게 깔아봤자 안 들어와 들어오세요? 나는 패가 진짜 구지다 여러분들 띠용 어어응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흑 야야야야야야야야 자상행이든가 어? 이 녀석은ated 도움이 광땡이다 윽 옆도장 광땡이다 아니 이렇게 바람잡으면서 밥림이 뜸 어? 이건 또 커졌다 판도 커졌다 곽땡인거같은게 뭔데? 너 뭔데? 정굴이 살고 최신님! 아! 이게뭐야! 엽둔광이라니까 엽둔광 다행이야 다행이야 땡값으로 6억을 가져갔어요 어 맞습니다 됐어 그냥 밑으로 가셨는데 40억 벗고 아 이거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핫붙였다 아 이거 또 까야겠다 오늘 한번도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흐름이 다가서 들어오는 그런 순서 다시 들어와요 왜 하나가 일방이라서 그 상관갔어? 어? 아니 땡값만 아니? 1이 아닌데? 8? 아니 아닌데? 그럼 8을 깔텐데 아니 그것도 다 감고있어 쟤 저거 땡잡이인 척하면서 광땡인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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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리? 아니 그냥 들어와봐 큰거 뜬 사람 들어와 알리? 난 누구는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몰라 알리? 알리? 들어오세요 알리? 알리? 어? 장빙? 어? 장빙? 뭐야? 알리? 아니 나 뭐야? 진짜 뭐야? 알리만 죽여주면 됐죠? 아깝다 아깝다 아이 뭐 아이 갈걸 아이C 아이 근데 간다고 해서 내가 먹을 대략통 한번 붙여봅시다 확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가자 북댕이에요 내가 굳이 아 뭐야 칠이 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칠팀이 없고 하프요 아 땡잡이만 주셔도 되겠네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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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요 흐름은 결국 한 번에 오게 돼있어 한 번이야 안 봐 여기서 내가 삼광이 들어와주면 땡잡이도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다들 안 떴나봐요 어 무슨 말이야 육댕정도로 가면 된거지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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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잡이다 땡잡이고 그리고 과보 과보 열면서 어 뭐지 서로 뭐지 동숙이 형도 지금 뭐 없는거 같아 동숙이 형도 지금 뭐 없어 뭐 없어 여덟끝 하프 아구여 좋아요 하아 아니 무슨 뭐 없었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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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니 뭐길래 죽은거야 아니 뭐길래 죽은거야 토턴이 좋아 하하 하하 망통이라도 다 멀쩓나 망통이라도 다 멀쩓나 망통이라도 다 멀쩓야지 하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한 4끝 5끝만으로 칠수 형 옆에 빨리 성민씨 대기시켜요 빨리 먹이시켜 아이디 바꿔야될수도 있으니까 재경기하면 맨날 찰려 그냥 한동숙님 저 아까 망통이였어요 annat ролik 아하핳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직 안해도 될얘기를 뛰죠 여기서 하하핰흐흐흐흐흐흐흐흫 형 한두끝이었죠 나 두끝 나 두끝 어? 두끝이면 갈망하지 하핳 형 한끝도 많이 찼었잖아요 너가 저 저 십억클럽에서 그 두끝으로 가시겠니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는 두래야 거기서 하프 를 배팅을 어떻게 가요 저 망통이였는데 나니지 한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동숙님 따라 갈까요 말까요 동숙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죽어야지 배는거 없습니다 진짜 동숙아 현밖에 없지 아니 저 진짜 배는거 없습니다 진짜 하지 현밖에 없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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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땡같은데? 어 광땡같은 아 왜냐면 3이 나한테 있거든 3땡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광땡같은데 땡잡이? 어? 뭐야? 이걸 알리가? 아니 뭐야? 난 동생 다 뺀다는 줄 알았지 킥미 이거 우리 올해 할수록 딜러비로 계속 빠져나가는거 알죠 승자는 한게임이에요 승자는 한게임 우리 총판 총 돈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맞아 수수료처럼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게임만 돈보는거네 네 우리 다음부턴 직접 만나서 합시다 만나서 합시다 큰일 할수 있는데요 형님 아뇨 괜찮아요 침있어요 침있어요 지금 얌맥 느낌으로 모일까요? 지금이요? 옛날에 종순님 종순님 예왜요 약이 바짝 오르신거 같은데? 아하하하하하 아 재개랑을래 아 아 개빡치대 톡살텐데 어떻게 따라와 이걸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다섯끄시구요 하하하하하하 넘모 재밌다 섰다 하하하하 동숙형 왜요? 동숙형 왜요? 동숙형 왜요? 잠깐만 동숙형 왜요? 야 왜 광은 또 왜 니네 나눠가졌냐? 광 다 빠졌네 그러면 나한테 하프요 광은 다 빠졌어? 아 나 멀티태스킹 해야겠다 어 대기하고 오르네 응 아 나 뭐해야하지? 하하하하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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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우 더워 아 야골라 아 나 그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그 전자오락소도 돼야되가지고 어 잠깐만요 광이 이렇게 깔렸어? 달릴까요 그냥? 제가 한번 깔아줄까요? 아 제가 깔아줘요? 아 이거 각오싸움이다 이거 갑옷 먹는다 이거 그래 놓고 니 오뗔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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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광 아니잖아 광 나한테 있다니까요? 하하 하프 어 어 이거 심리전인데 이것도 형 땡잡이세요? 그럼 다른거 내고 하하 낭거네 딩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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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넘못퀴난다 넘못퀴내 오 땡도 아니었어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 추가 다녀와 하.. 청단 청단 어? 청단이다 청단 어 청단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멘탈이 나간거 같은데? 굿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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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갈리고 너무 극과 극이잖아 잠깐만 전자오락 쏘지 우리가 청달하나 죽고 봉순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갈까요 하 그거 아 주거요? ate 저요? 저 장땡인데요? 오땡! 장땡이네요! 장땡!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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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가 졌어? 김야냐! 내가 또 돌았나봐요! 너 아니야! 너 내가 들고 있다는거! 너 뻥같이잖아! 내가 들고있어! 내가 들고있어! 너 진짜! 너 진짜! 너 경고했어! 왜이렇게! 경고했어! 왜이렇게 예민해! 왜이렇게 예민해요! 조심해! 일단은! 나는 죽는데! 너 뻥크 안치지마! 집중해! 아이고야! 해봐! 너 뭉치세요? 집중해! 집중해! 사들과 쿵! 사들과 쿵! 사들과 쿵! 얘 안 떴다! 얘 안 떴어! 종수야! 종수야! 밀어붙여봐! 이거 밀어붙여봐! 니가 먹어! 밀어붙여! 밀어붙여! 땡이세요! 땡잡이로 안내! 황새! 야! 야! 나왜 맨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미안합니다아아 ㅋ 육삼이랑 침착민이랑 옆에만 까죠 까죠 아주 그냥 들어가라고 그냥 지지! 자자자 집중! 집중! 오! 자 자 아 빡쳐 광 깔면 참 좋아 누가 떴을까아용 누굴까아용 내가 떴나? 감자군이 떴나? 내가 떴나? 감자군이 떴나? 감자군이 떴나? 내가 떴나? 감자군이 떴나? 내가 떴나? 감자군이 떴나? 감자가 떴나? 내가 떴나? 하프 하프 얌냄님은 하프 오 왜 하프 안 치지? 이거를 콜을 한다? 그럼 나는 일단 왜 안 치냐? 본인한테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치는거죠 고수기? 이거 친착맨님이 먹은거 같은데? 1권 까요 나 아멘고사 깔라니까 0, 0, 0, 0, 0, 0, 0, 0, 0 어 뭐야? 어 뭐야? 1권 누구한테 있었어? 1권 누구한테 있었어요? 1권 아무도 없었나? 내가 들고 있었어 아아 아 그럼 더 쳤었을텐데 아 누구 들고 있는건 알았으면 아 잘 먹었다 그게 재미 없거든요 길다 밤은 길다 아직 10시밖에 안됐다 그 사이에 철쇠님 어? 이거 니 차례야 둘 만 계속 왔다갔다 하네 둘 만 나갔다 들어왔다 왜 의 좋은 형제입니까 형님? 아니 땡카치이 넌 안와라 아 나 너무 오래 쉬는데 정말로 안들어오네 우세요 저 진짜 허투루 하는 말 아닙니다 남남을 죽으라고 죽어 내 말 들어 죽어 형 한입 드릴게요 가져와 가져와 이씨 나는 뻥크라인식 형 땡카침이 안쳐 5억 가져갔네 나는 허투루 하는 말을 안해요 어? 아 자꾸 좋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것은 제가 먹었고요 이것은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로 어 저 여기 어떻게 40억 클럽을 갔지? 형님들 조용히 빨리고 계시네요 아니 요것은 제가 먹었어요 이번판은 제가 먹었어요 아니 깔린거 보니까 제가 먹었어요 깔린거 보니까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자 일단 저 그냥 쭉 달릴거야 그냥 저는 쭉 달립니다잉 아 뭐해야되지 따단거 한번 쳐 봅니다 아니 제가 먹었어요 쭉 달릴거에요 뭔데 니가 먹어요? 에? 전 처음부터 떴는데요? 저거 침착맨님 패턴 10억대로 들어가면 나오는 패턴이에요 하하하하 똑같이 다 죽어요 아 제가 먹습니다잉 받을수 있는 패널은 받았는데 진짜로 잠깐만 이거 1대1로 남아야지 10개자 싸움하는데 아 1대1로 남아야 되는데 제가 먹습니다잉 제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잉 제가 먹을거에요 내가 먹어야지 어? 너무 맛있겠다 내가 먹어야지 맛있겠다 어 이거 빌드업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육업하시던가 하하하하 저 되게 잘 죽은거 같아 하하하하 아 저거 땡깝 10위로? 아보후훗 넘모재밋다 섞나 넘모재밋어 예 왜그러져? 오잇 감자 물 쪽 빠졌네 나 땡 계속 뜯어 으어어씨 아 넘모잼이 감자말랭이 와 잠깐만요 1갈리고 8갈렸죠 광희 죽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체크해야지 얌얌 하프 쳤죠 저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3이 저한테 있습니다 알아서 해보세요 성공 저한테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야 왜 한번도 안갔어 왜냐면 야 야 야 김진요 서로 똥먹기 싫어하면서 부르고 빠지면 누가 가냐 그러게 응? 저를 못 믿은거에요? 응 으음 으음 아핳 어 칠깔렸네 좀 사려하겄다 오우 아윽 아윽 왕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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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내가 꼬리 빌네 왕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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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달려야지 저거 가짜인 아니 저거 가짜인 가짠데 제가 폐가 안떠서 그냥 죽죠 아니 가짜야 가짜 가짜 룩사님 진짜 가짜야 이거 이번에 달리면 룩사님 먹어요 무조건 먹어 룩사님 무조건 먹어 야 나같은 이거 나같은 먹고 진짜 내가 내가 진짜 장사반들었어도 같다 세륙은 먹었지 아니 뭐 아니 엉덩이 말그룹더라 아니 알류들었을때 와 룩사님 아깝다 세륙인데 아니 먹을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어 잠깐만 어? 6 6 8 5? 내가 먹었잖아 이건 잠깐만 6등 빠졌고 4 8 아니 이거 내가 먹은 판이네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먹은 판이네 아니 내가 먹은 판이네 6 6 5 8이면 내가 먹었지 자 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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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카드 2장으로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싸움으로 음 좋아 오른쪽 싸움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해 뭐 이상한게 있다는 얘기죠 저요? 어 그럼 따아당 아하하하 그럼 오땡이면 먹어도 되겠습니까? 오땡? 오땡 먹어봐요 오땡 먹어봐요 백땡들은 죽겠습니다요 아 먹어봐요 육 형제 죽었고 육 형제 죽었고 한동숭님 급발진 한동숭님 급발진 한동숭님 급발진 하야맨을 드렸어? 아 자세형 가면은 ramble 하하하하 아니 아니 하하하하 종수 떴어 아니 종수 떴어 종수 떴어 종수 떴어 흐흐흐흐흫 종수 떴어 종수 떴어 아 형 나도 좀 챙겨줘요 아이고 나 그동안에 Durham 내가 경고를 해도 안됐잖아 아까 경고했는데 그 들었어야지 그거를 아 다 많이 챙겨드렸대 땡값으로 아 반옥까지 또 어디보종 아 하프 찍어놨네 아 근데 성태도 너가 많이 빨렸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반옥 까시는거에요 다들 반응 좀 숨기세요 어디보종 저 지금 1억 딴거에요 원래 12억 들고 있었어 오잉? 원래 12억 들고 있었어 1억 딴거에요 이상하다 어? 왜 죽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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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죽을게 왜 또 죽을게 아 아 아 나 합붙이면 죽을거 같아가지고 갔는데 아니 이게 흐름이 다시 철면수 형님한테 갔네 나 합붙였으면 죽을겠지 두 판 두 판에서 사먹 아 나 좀 먹어야되는데 아까 흐름왔을때 다른사람도 같이왔어 나 패받는데 이게 땡한번뜨로 아 나 죽을까봐 땡깝 빠질라고 했지 방 안깔렸다 먹을만하다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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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 어허 요정도면 내가 한번 먹을만한데 패받 쟤 방 안깔렸으면 제가 먹을게요 하이 장땡이야 장땡 저거 장땡이야 장땡이야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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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근데 니가 왜 쳐 장땡이 어? 장땡 장땡 장땡인데 뭔 땡자비에요 아휴 죽어야겠다 아휴 죽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죽어야겠다 왜냐면은 얌얌님이 얼마 없어 얼마 없어 얼마 없어 그래서 끝까지 와 얌얌님은 끝까지 와 네? 좋은거였어요 잠깐만 이거 얌얌이랑 집착맨님이랑 유착관계 아니에요? 처음부터 냄새가 좀 났어 아니 비착맨님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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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군이 명절때 저기 수상한데 설계당한거 같은데 명절때 선물 보내주더라고요 기프티콘으로 아니 뭔 실력으로 이긴거 맞아요 아니 그 아니 태국에서 갑자기 아 진짜 뭐라고 했지 아 그 뭐야 그 성태가 섰단 한번 쳐야되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단톡이 쳐다오더라고 침착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뭐야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고요 아니 둘이야? 또 둘이야? 또 뭔가 몇개야? 어차피 내가 먹는건 나 장땡이었다니까 침착맨 저 광땡이었어요 이거 맞아 이거 맞는 맞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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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증나여서 차에다 넣어줬네 여덟구스로 저 광땡이었어요 아까 어 그런식으로 한다 이거지? 오케이 또 얍압하네 이걸 또 얍압해 아니 핫스스톤 그 때 이후로 아직도 그거 합니까? 공정하게 게임 안합니까? 종수야 진짜 얌얌님 조심해 돈으로 배수해 아까 나 기프티콘 계속 보내더라고 진짜 조심해 람냄님 조심해 사람 아니야 감자야 아 뭐지? 이거 왠지 누가 또 광땡 떼까봐야 먹으리지 제발 사고 국빙 먹었네 아니 국빙 먹었네 이 와중을 또 줘야지? 이 정도면 먹을 줄 알았지 나는? 줄 필요가 없어 여기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장이 깔리네 아 구도 깔렸네 장땡입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장땡 아니고 아 아 핫 무슨 말씀이세요 둘이 짰다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종수 떴세요 종수 과도하게 과도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억울하게 억울연기 에라이 감자조림아 에라이 감자통조림아 사망 사망 떴으니까 조용히 했죠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조용히 잘했죠? 저 잘했죠? 과도하게 억울한 연기 했죠? 에라이 감자통조림아 에라이 감자통조림아 여러분들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제보해주세요 아셨죠? 내가 너무 사랑을 믿었어 3 3 3이 죽으면 내 판인데? 따당 팔 땡으로 저한테 온다고요? 네? 뭐요? 팔 땡 아닌데요? 야 진효야 기껏해봤자 굿빙이겠지 아니 기껏해봐야 굿빙이겠지 어? 굿빙이잖아요 그쵸? 굿빙이잖아요 그쵸? 죽어야지 다 섞으시니까 죽어야지 사과 아니야? 하지마 어 이거 맛있게 먹었는데? 장띵 들고 하나도 못 먹었어 어 갑자기 소리가 왜이래? 잘 먹었는데 이거 들어올 때가 됐어 이제 수에서 내가 뜰 때가 됐어 진짜야 레알 어? 오케이 치 빠졌고 어? 소리 왜이래? 하아 살짝 올릴까예 하프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먹습니다 하프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안들려 많이 빠졌네요 치리 디스코드 그거 음량 갑자기 내려갈 때도 있던데 가끔 목소리가 안들리면 귓고정을 파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맞춰줘야되요? 어우 말이 너무해 아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예민해 예민해 다들 주의해주세요 예예 다들 지금 주의해주세요 예민합니다 이번에 드셔야 될텐데 하하하하 참 아직 끝난게 아니라 아직 치버클럽 유지하고 있어요 칠이 없으니까 저 육땡이야? 김신유? 형 오땡이에요? 그럼 죽으세요 마아나게 깜짝이 없었다면 아니 칠이 두개 빠졌으면 칠이 위험한게 아니라 땡잡이가 위험한거야 맞아 땡잡이가 유명하지 땡잡이를 조심해야지 땡잡이가 조심하세요 형 어떻게 할래요? 동숙형 갈거에요? 땡 빼고 들어오겠지 땡 빼고 들어오면 물어먹어야지 내가 보니깐 나보다 얌얌이 나는 안발래 아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국빙인데 저보다 낮으면 죽으세요 얌얌이 여기로 갈거 같애 땡잡이를 들고 설치다가 이거 심리전이야 그냥 국빙이란 얘길래 그만해 얌얌이 여기로 갈거 같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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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갔으면 트리플키를이었어 내가 내가 동숙아 너무 귀엽다 아니 저 솔직히 말할게요 목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줄이는 동안 이렇게 판등이 올라간 줄 몰랐어요 아니 판등이 이렇게 올라간 줄 몰랐어